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권익위 내부에서 일종의 제보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통상 우리 전현희 위원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기회의는 보통 안건에 대해서 그 전주 목요일 정도에 통보가 돼서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토론하고 결의할 수 있도록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6월 10일 정기회의를 앞두고 다른 안건들은 목요일에 다 도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된 안건은 일요일 오후에 급하게 추가돼서 안건으로 논의가 됐다. 결국은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권익위가 이렇게 졸속으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된 데는 김건희 여사의 출국을 앞두고 급하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가 의혹 제기를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냐. 1월 오후에 안건을 급하게 추가했다. 이런 것이 권익위 내부에서 제보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따 오후에 언론 여러분께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에 청탁검지법 관련 내용이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그동안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리고 그 이전에 대부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전원위원회에 해부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에서 개인적인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만약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입장을 밝힐 경우에는 그 입장이 전원위원회에 있는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들에게 암묵적인 압력으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권익위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는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식으로 의견을 개진한 걸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밑에 실무진이 올려준 내용과 만약에 다르다면 이거는 공무원의 중립성 위반 문제가 있고 또 만약에 실무진들에게 그러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전원위에 올리라고 만약 지시가 있었다면 이것은 지시한 자가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강서구청장 후보에 나왔던 모 공무원이 권익위에 당시에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는 그런 안건이 올라와서 전원위에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정치적 견해가 나뉘는 사안에서 당시에 위원장인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전원위의 사실상의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의 이러한 결정은 그간 권익위의 전통과 관례에 비추어도 매우 이례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정무직들이 사실상 결론을 유도한 사안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무직들의 책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